한국가스공사 주주 여러분 반갑습니다. 영상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저는 장사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영상을 제작을 하면서 제가 얻어가는 수익적인 부분은 하나도 없다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그저 이렇게 영상을 제작을 하면서 제 영상을 봐주시는 우리 주주 여러분들에게 정보를 제공해 드리고 고민과 걱정을 어떻게 하면 해소시켜 드릴 수 있을지 이런 대응적인 부분에 대해서 다뤄드릴 뿐이라는 걸 말씀을 드리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제 며칠 뒤면은 추석 연휴가 시작이 됩니다. 추석 연휴가 기다려지는 직장인분들도 많으실 거고 본가에 내려갈 사람들 혹은 연휴를 즐기기 위해서 이것저것 준비하는 사람들이 꽤 많으실 텐데요. 매년 명절 전에는요. 국장의 매수세가 그다지 강하지 않습니다. 이슈나 호재가 나와서 거래량이 쏟아지지 않는 이상 명절 전에는 주가가 지지부진한 게 매년 비슷한데요. 보통 명절 연휴가 한 3일에서 5일 정도 있잖아요. 그때 이제 시장도 안 열고 휴장인데 그 기간 동안 어떠한 악재라든지 이슈가 생겨나면 연휴가 끝나고 장 시작하자마자 바로 폭락으로 이어질 수가 있기에 그러한 우려감 때문에 다들 조금씩 현금화를 하기도 하고요. 명절 때 또 돈이 오죽듭니까? 본가 가서 부모님 용돈도 드려야 하고 친척들도 놀러오면 아기들 용돈도 줘야 하고 또 한쪽만 있는 것도 아닙니다. 친정, 처갓집 둘 다 돌아다니면서 돈이 나가느라 이것저것 돈이 많이 필요한데요. 이렇게 현금화를 많이 하면서 주식시장 장 자체도 그다지 좋지 않은 모습을 볼 수 있는데 현금화를 하려면 삼거리를 기다려야 되잖아요. 최소 금요일까지 현금화를 하려면 화요일에서 수요일까지 이때 현금화를 많이 하겠죠. 아무래도 그러면 어제랑 오늘이 거의 현금 확보 시기가 가장 큰 구간이라고 볼 수 있는데 세력들은 또 매년 이런 심리를 이용해서 한탕씩 해먹섭니다. 보통 이제 이렇게 매도 물량이 나오게 되면 세력들이 받아 먹겠죠. 그리고 보통 금요일쯤부터는 다시 주가를 상승시켜버리곤 하는데요. 일명 빈집 털이라고 합니다. 명절로 인해서 매도 물량이 나오는 걸 받아 먹고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열차에서 내리면 태우지도 않고 바로 출발해 버리는 그러한 상황이 종종 일어나곤 하는데요. 이제 추석이 지나고 이슈가 될 수 있는 게 우리 한국가스공사입니다. 이번에 추석이 지나고 2차 전략회의도 들어가면서 들어가면서 다시 한번 대왕고래 프로젝트에 회의를 하게 되는데요. 한국가스공사 최근에 저항구간에서 설상가상으로 코스피와 코스닥 그리고 나스닥까지 3종 3콤보로 많은 하락이 있었는데 반등은 아마 추석이 지나고 본격적으로 시작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고 생각합니다. 주주님들 주식이라는 게 길이 있어요. 주식에도 길이 있는데요. 매번 올라가기만 하지도 않고 내려가기만 하지도 않습니다. 상승이 있다면 하락 조정이 있고요. 그리고 또 상승, 하락 조정 이걸 계속해서 반복을 하게 되는데요. 우리는 이런 구간에서의 저점 신호를 파악을 해서 저점에서 매수 그리고 고점에서의 매수한 만큼의 분할 매도 그리고 다시 한번 하락 조정이 있을 때 분할 매수 이런 식의 매매를 계속해서 통해서 수익을 극대화를 하셔야 되는데 요즘에 주식시장은요. 당발성이 굉장히 큽니다. 개인 투자자들의 매매 성향이 예전에는 좀 장기적인 장투의 성향이 많았었는데요. 요즘에는 좀 단기적인 단타나 스켈핑 위주의 매매로 치우쳐져 있기 때문인데요. 이런 시장의 흐름을 파악을 하셔야 되고 패션에도 유행과 트렌드가 있는 것처럼 주식시장에도 이러한 트렌드가 있습니다. 그래서 혼자서 매매를 하시면서 이러한 시장에 대한 변동성이 헷갈리시고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다. 내가 사면 떨어지고 내가 팔면 올라가는 혹시 이런 매매를 하고 계시지 않나요? 저도 15년 동안 주식을 하면서 주린이 시절 때 많이 그랬고요. 이 매매에 대한 기준이 나만의 명확한 기준이 없을 때 이렇게 멍청한 매매를 했었는데요. 언제까지 이렇게 매매를 하시면서 손실만 나실 겁니까? 다들 뭐 하락장 하락장 하는데 이렇게 변동성이 있는 장에서도 충분히 수익을 이끌어갈 수 있다고 자신있게 말씀을 드리고요. 세력들 순화기에서 계좌의 깡통 그만 치시고 상단위에 있는 제 개인 번호 010-4674-9671로 우리 한국가스공사에 가스라고 두 글자만 남겨주시면 제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실시간으로 장전과 장중에 계속해서 대응적인 방법에 대해서 다뤄드리겠습니다. 당연히 무료로 하는 거니까 부담 갖지 마시고요. 편하게 가스라고 두 글자만 문자 남겨주시면 되는데요. 결과적으로는 이러한 추세에도 이탈을 하면서 하락 조정 및 개미 털기는 무조건 있을 것이고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대응할 줄 아셔야 된다고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변동성에 일일비하지 마시고요. 계속해서 영상으로 다뤄드릴 거니까 잊지 마시고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꾹꾹 눌러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미 우리는 이 저항구간에서 리테스트를 하는 걸 우리는 확인을 했습니다. 여기가 우리는 저항구간이라는 걸 인지를 했고요. 제가 여기서 3분의 1 매도 타점 드리면서 우리 주주 여러분들 다들 매도하셨고 지금은 이제 3분의 1을 갖고 진행하고 있는데요. 제가 뭐라 그랬죠? 이 매도한 3분의 1은 다시 한 번 주가 조정 하락이 있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이 구간에서 이 저점 신호가 나타나면 우리 비중 추가를 하면서 우리 수익을 극대화하자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기다려야 되죠. 차분하게 기다리셔야 됩니다. 다시 매수해서 비중을 늘리거나 이 평당가를 낮추시려고 우리 여기서 3분의 1 매도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면 차분하게 기다렸다가 이 저점 신호가 파악이 된다면 다시 그 매수하는 전략으로 해서 수익을 가져가셔야죠. 이런 대응적인 부분을 계속해서 신경을 쓰고 해야 되는데요. 자, 어차피 이 시추는 계획대로 진행될 예정이고 이 계속해서 이 외국 해외사들이 이 대안고래 프로젝트에 대해서 관심을 보이며 이 결과적으로는 자, 올해 말까지 이 전고점 6만 4천 5백 원을 돌파를 하게 되면서 네, 10만 원, 15만 원 그 이상 상승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요. 자, 이렇게 변동성 있는 하락에 주주님들 지금 매도하실 겁니까? 아니죠. 그러니까 계좌에 손실만 나는 거예요. 매수를 기다려야 하는 이 구간에서 반대로 매도를 하려고 하니까 중요한 거는 말씀드렸다시피 그 과정 속에서 이 개미 털기와 조정은 있을 것이고요. 다시 한번 이 N자형 파동을 그리면서 이 상승 추세로 접어들 텐데 우리는 그때 이 저점 매수와 그리고 반등했을 때 고점에서의 이 고점 파악이고요. 이 고점에서의 분할 매도로 현금화를 하면서 다시 한번 이 저점을 노리는 자, 이러한 매매를 하면서 수익을 안전하게 챙겨가는 게 우리 주주님들의 1차적인 목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아시겠죠? 그 저점에서의 매수 타점과 그리고 고점에서의 매도 타점까지 제가 정확하게 얼마 얼마 원이라고 잡아 드릴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이런 대응적인 부분에 대해서 우리 내동매매 하시면서 그만 손실 보시고요. 제 상단에 있는 제 개인 번호로 문자 남겨주시면 수익을 나눈 거에 큰 도움이 되실 거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한국가스공사에 가스라고 두 글자 남겨주시면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계속해서 다뤄드릴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문자 주시고요. 주가의 이런 눌림과 개미 털기는 어쩔 수 없이 무조건적으로 있을 수밖에 없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위기를 기회로 잡아가셔야 됩니다. 이 개미 털기가 있다면 반등도 무조건적으로 있을 텐데 우리는 그 중에서도 가장 이 반등이 강하게 나올 종목을 노리셔야 됩니다. 이제 곧 추석이고 이 주주님들 우리 비중을 늘리시는데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시고 이 명절에 가족분들과 좋은 시간 보내시라고 제가 선물도 하나 준비해드렸는데 이번에도 세력주 급등을 포착을 해서 준비해드렸습니다. 예상 목표 상승률은 30%에서 200%이고요. 매수기간은 9월 13일 금요일까지 꼭 매수를 완료하셔야 수익을 받아갈 수 있다는 점 꼭 명심해 주시고요. 바쁜 직장인과 재영업을 하시는 분들을 위한 세력주 급등 전에 매매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상단위에 제 개인 번호로 세력이라고 두 글자만 남겨주시면 되는데 이렇게 포착이 됐을 때 드리는 거고요. 아무 종목이나 들어가셔서 내등매매 그만하시고 손실 그만 모시길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제가 최근에 드렸던 급등주가 바로 이 하이트론인데요. 이 하이트론 같은 경우에는 제가 세력이 들어온 걸 목격을 하고 바로 이제 저점신호가 나오게 돼서 매수 문자를 전송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제가 운영하고 있는 방에서 우리 제자분께서 감사하다면서 어제 날짜로 인증 문자를 보내주셨는데 이때까지만 해도 780만원이었는데요. 오늘 다시 한번 상승을 해주면서 1,300만원까지 수익이 불어났습니다. 이분은 제 방에 들어오신지 지금 한 5개월 정도밖에 안 되신 초보자 분인데요. 처음 시드 100만원으로 시작해서 벌써 3천만원 이상 수익을 가져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이 하이트론 뿐만 아니라 제가 셀리드로도 많은 수익을 안겨 드렸는데 이 저점 대비 약 10배 정도 상승을 해주면서 많은 수익을 안겨 드렸던 종목입니다. 저점에서 저점 신호를 파악을 하고 매수 문자를 전송해 드렸고요. 그 후에 급등이 있었고 하락 조정과 다시 한번 기술적 반등일 때 제가 매도 문자를 전송해 드리면서 300%의 1차 수익을 안겨 드렸고 다시 한번 하락 조정과 지지구간을 확인해서 다시 2차 추가 매수 문자와 그리고 신규 매수 문자를 전송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급등이 나와 졌는데요. 완전한 고점에서 매도하진 않았지만 그래도 안전한 수익을 위해서 이 구간에서 전략매도 문자를 전송해 드리면서 150%의 두 번째 수익을 안겨 드렸습니다. 이렇게 두 번의 매매를 통해서 제가 이번에 성공적으로 두 번 다 수익을 안겨다 드릴 수 있었는데 이렇게 매매에 대해서 기준과 계획을 잡고 매매를 하시면 수익을 가져갈 수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대부분의 우리 개인투자자 여러분들은 이렇게 급등하는 종목에 대해서 그냥 가만히 관망을 하다가 에라 모르겠다 나도 타야겠다 언제까지 올라가냐 이러고 나서 고점에서 딱 타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이 재료 소진으로 인해서 주가가 하락을 했대 그냥 물려버려요. 그래서 마이너스 10% 20% 30% 이렇게 하락하는 동안 아무런 대응도 못하고 그냥 여기에 자기 돈이 묶이면서 기회 비용을 계속해서 날리게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해서 이번에 이 셀리드뿐만 아니라 제가 이 콘타맥트릭스로도 많은 수익을 안겨 드렸고요. 최근에 가장 이슈였던 유한양양이죠. 이번에 국내 최초로 FDA 승인이 나면서 굉장히 급등을 해뒀던 종목인데 제가 이 FDA 승인 이전에 저점신호가 파악이 돼서 매수문자를 전송해 드렸습니다. 이때부터 제가 비증은 조금씩 늘려가 보자 라고 말씀을 드렸고 FDA 승인 날짜가 이때였습니다. 이때 차트 보시면 어떻게 됐죠? 급등을 했다가 다시 한번 꼬라 박았어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날 다시 한번 저점신호 나오면서 제가 2차 매수문자를 전송해 드렸는데 이때부터는 제가 비증을 좀 강하게 실어 보자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급등이 나와주었는데요. 제가 현재 운영하고 있는 우리 또 제자분들이 감사하다면서 또 인증 문자를 또 많이 보내주셨는데 이렇게 이분은 유한양양으로 현재 780만원 정도의 수익을 가져가고 있었고요. 그리고 다른 분은 100만원 그리고 다른 분은 페트론으로 500만원의 수익을 안겨 드리고 있었는데요. 하락장 하락장 하시는데 우리 주류님들 혹시 주식으로 얼마를 버셨나요? 아니면 혹시 현재 손실 중이신가요? 이런 식으로 저는 현재 우리 주주류 여러분들에게 수익을 안겨 드리고 있습니다. 이분도 지금 제 방에 들어오신지 5개월에서 6개월 정도밖에 안 된 아주 우수한 제자분이신데 벌써 100만원으로 시작을 해서 3,700만원까지 수익을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제가 계속해서 수익을 안겨 드리고 있는데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드린 종목도 꼭 놓치지 마시고 이 13일 금요일까지 꼭 매수를 완료를 하셔야 수익을 얻어갈 수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요. 상단에 있는 제 개인 번호로 세력이라고 두 구자 남겨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저도 이번에 한 3억 정도 매수할 예정인데 자 우리 주류님들께서는 부담되지 않는 선에서 매수하시고 혹시나 자신이 거액으로 매수할 예정이다 하신다면 꼭 저한테 따로 문자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야 제가 또 비중걸리도 해드리니까요. 꼭 잊지 마시고 거액으로 하신다면 저한테 따로 문자 주세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코스닥과 코스피 나스닥이 떨어지는 이런 와중에도 우리 주류님들 내동매매 그만하시고 손실 그만 보시고요. 제가 이런 식으로 수익을 안겨 드리고 있는데 이렇게 복리식 매매로 하고 있습니다. 100만원으로 1억을 만들 수 있냐 라고 물어보신다면 저는 힘들다 라고 말씀을 드리지만 하지만 이 100만원으로 1억을 만들 수 있게끔 하는 그런 관점과 이 매매 기법을 알려드리는 제2의 월급 만들기 프로젝트를 진행 중인데요. 네 100만원으로 5개월만에 3200만원 만들기인데요. 제가 무료로 텔레그램 방을 운영 중이고 평생 동안 무료입니다. 뭐 한두 달 뒤에 뭐 결제해라 뭐 이런 흔한 리딩방이 절대 아니고요. 우리 주주 여러분들이 이 100만원으로 3200만원 물론 만들 수 있겠지만 얼마를 버시던 그 버는 과정에서 이 기준을 잡아드리는 거고요. 결과적으로는 제가 없어도 혼자서 자립을 하면서 수익을 벌어갈 수 있게 해드리려고 만든 방이니까요. 금전적으로 절대로 요구하지 않고요. 당일 주도주 단타 종목 하루에 2개에서 3개 정도 추천해드리고요. 하루에 최소 5% 이상 매일같이 수익 가능하십니다. 그래서 월 수익률 최소 100% 이상 가능하시고요. 시드머니 처음부터 천만원 이렇게 필요한 게 아니고 부담되지 않은 금액이 100만원으로 시작을 하셔도 충분한데요. 매달 최소 100%씩 매달 최소 100%씩 한달마다 수익금으로 계좌를 불러갈 수 있고요. 6개월차부터는 매달 3200만원씩 출금을 하셔서 생활비나 비상금 저축 등에 쓰시면 되고 계속해서 7개월 8개월 갈 때마다 3200만원으로 매매를 하시면서 경제적 자유를 경제적 자유를 만드실 수 있는데요. 주주님들 주식하는 이유가 돈 벌려고 하시는 거잖아요. 근로소득으로는 만족이 안 되니까 주식시장에서 손해보시면 안 되시죠. 그렇기 때문에 확실한 종목이 나올 때까지 기다리는 방법도 알려드릴 거고요. 확실한 종목이 나왔을 때 그 신호를 파악해서 수익을 실현하는 방법까지 알려드릴 겁니다. 제 개인 번호로 010-4674-9671로 숫자 1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6개월차 그리고 1년차 이때부터는 제가 없어도 충분히 주류님들 혼자서 매매를 하시면서 수익을 벌어갈 수 있게 제가 옆에서 케어를 해드릴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보통 개인 투자자들 90%가 90%가 손해를 보고 있다고 해요. 그 손실을 어떻게든 혼자서 매매를 하시면서 잘못된 매매를 하면서 만회를 하려 하다 보니까 뇌동매매도 하게 되고 펜엑셀에 같이 이끌려가곤 하는데 그렇게 한 종목에 오랫동안 물려 계시다 보면 이런 기회비용도 잃게 되고요. 남들은 다들 수익 다 가져가고 있는데 난 매일같이 혼자서 파란 계좌를 보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무기력한 상태가 되어버리곤 합니다. 더 최악의 상황은 손절도 못 치고 계속 이런 하락이 물타기 물타기 물타기를 하다가 더 큰 손실을 잃게 되고요. 그러다가 완전한 최저점에서 세력들의 개미털기 어쩔 수 없이 손절을 치게 되면서 계좌가 거덜나기 일상인데 저도 현재 주식시장에서 15년동안 있으면서 줄이는 시절에 계좌의 깡통을 많이 쳐봤어서 그런 기분이 간절하다는 걸 너무나 잘 알기에 현재 이런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텔레그램방 안에서 매일같이 종목 추천과 그리고 현재 라이브 방송을 통해서 라이브 방송을 통한 실전 매매를 같이 하는 걸 볼 수 있고요. 스켈필 같은 경우에는 빠른 시간 안에 매수와 그리고 매도 매수와 매도를 해야 하기 때문에 매수 매도 사인을 채팅으로 하는 것보다는 라이브 방송으로 같이 다뤄드리는 게 훨씬 빠르기 때문에 단기적인 수입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라이브 방송에 들어오셔서 같이 단타와 스켈핑으로 수익을 가져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5개월 정도 수익을 드리면 저에 대한 실력 검증도 되고요. 실력 검증도 하시고 이 100만원으로 시작한 이 시드가 나중에 3200만원이 됐을 때 저한테 감사하다고 고맙다고 선물도 주시고 많이들 그러시는데 저도 우리 주류님들 성장하는 거 보면 되게 뿌듯하기도 하고요. 보람도 느끼는데 저보다는 우리 주류님들의 기분도 굉장히 좋아지실 거고 6개월 차부터는 7개월 8개월 이렇게 계속해서 출금을 하시면서 출금도 하시면서 이런 경제적 자유와 그리고 경제적 자유가 생긴다면 이런 심적 여유도 심적 여유도 생기고 그러다 보면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도 더 도와지고 마음의 여유가 생기니까 인생을 살아가면서 풍족하게는 몰라도 이런 여유로운 여유로운 마음으로 살아가실 수 있으실 겁니다. 지인분들과 출금을 해서 좋은 시간도 보내시고 못하던 취미생활도 골프나 수영이나 취미생활도 하시고요. 가족들과 맛있는 외식도 하면서 좋은 시간 보내실 수 있으실 거예요. 저도 이번에 아들놈 하나가 생겼는데 얘가 나중에 커서 저한테 호도를 할지 안 할지는 저도 잘 모르지만 제 인생은 제가 책임지는 거고 노후 관리도 노후 관리도 해야 하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우리 주민들도 노후 관리 꼭꼭 하셔야 되고 나중 가면 우리 주민들도 은퇴도 하실 텐데 그때 더 힘들지 않고 풍요로운 삶을 준비하기 위해서 제가 꼭 그렇게 만들어드릴 거니까 제 개인 번호로 숫자 1번이라고 보내주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이렇게 삼각수 공사 비록 지금은 저항 구간을 막고 하락 조정 중에 있지만 이런 구간에서 너무 일일을 비하지 마시고요. 우리가 이미 예상을 했고 기다려왔던 구간입니다. 우리는 이럴 때일수록 우리 위기를 기회로 잡으실 줄 아셔야 되고요. 오히려 좋습니다. 우리 지금 이런 하락 기다렸잖아요. 기다리기 위해서 3분의 1 매도했던 거고 3분의 1 다시 한 번 매수하기 위해서 기다린 거니까 조금 더 차분하게 기다리시고요. 제가 정확한 타점 얼마 얼마 원이라고 드릴 때까지 기다리셨다가 매수하시면 충분히 수익을 가져가시는데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혹시나 이런 변동성이 많은 시장에 대해서 혼자서 매매하시면서 판단이 안 서시고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해야 될지 모르겠다 하신다면 부담 갖지 마시고 상단 위에 있는 제 개인 번호로 가스라고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이제는 그만 세력들을 손하기 위해서 그만 손실 보시고요. 제가 드리는 대응으로 따라오신다면 손실을 수익으로 수익을 더 큰 수익으로 극대화할 수 있을 거라고 자신있게 말씀을 드릴게요. 아시겠죠? 이렇게 해서 영상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주식감별사 강철중이었습니다. 아시겠죠?